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한국말 인사는 참 여러가지가 있어요. 지금부터 인사말로 시작해서 인사말로 끝날 수도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 말씀 전하고자 하는 부분도 참 방대한 분야를 놓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을 이야기하려면 아마 몇 년 걸릴 것입니다. 그 분야 중에서 간단하게 우리 주행학이란 무엇인가, 어떻게 의료적인 것하고 상관이 되어 있는 것인가 이것을 간단하게 여러분들한테 중간에서 어떤 초장에서 발치해서 이야기합니다. 여러분들은 지금까지 강사들을 통해서 형이상학적인, 어려운 얘기를 많이 들으셨습니다. 그렇지만 그것은 아주 중요한 이야기죠. 또 여러분들이 이 동의학을 공부하는 학도들이기 때문에 아마 많은 이해가 있었을 것으로 압니다. 여러분이 알고 있는 학문이나 제가 이야기하고자 하는 학문은 똑같은 것입니다. 단 이해의 방향성이 좀 다를 수 있어서 오해된 부분이 많이 있지 않은가 이렇게 생각하고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저는 이 주행학을, 주행학학은 새로운 학문이 아닙니다. 이 동양의 5, 6천년 이상의 구전시대부터 한 3, 4천년 전 그때부터 발치되기 시작한 작은 문헌으로부터 시작해서 현재까지 끊어지지 않고 내려온 하나의 맥을 가지고 있는 동양 철학적 사원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중국, 한국, 일본 여러가지로 나라로 갈려서 있지만은 아마 천년, 이천년, 몇 천년 지대로 들어갔을 때 동양권 하나뿐이 없었어요. 지금도 여러 학설이 동원되면서 밝혀지는 부분이 많은 것이 이 동양과학 중의 한 부분입니다. 이 주행학은 지금은 한국이지만 우리나라 고려시대 한 1,400여 년 전, 1,900여 년 전 이 시대를 거쳐서 정리될 학문이었습니다. 지금 한국을 중심으로 해서 중국이라는 반대한 문화권이 총집결돼서 그 정수를 이루어낸 학문이라 이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한국에서 중국에서 중국에서 모든 것들은 주행학으로서의 주행학입니다. 그러한 그 전체적인 인간의 삶 전체를 나눈 철학으로서의 주행학인데 그 분야 중에서 의학 분야를 놓고 지금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행은 정말 인간의 삶 전체를 나눈 철학으로서의 주행학입니다. 그래서 어떻든 이러한 자세한 이야기를 처음부터 끝까지 하자면 본론을 이야기할 수 없어서 서서히 말씀을 제하고 의학적인 본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세상에는 아픈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아픈 사람일지도 모릅니다. 이 동양 철학적 사관으로 보면 우리 전체가 환자 중의 환자입니다. 건강한 사람이 한 명도 없습니다. 그 병을 놓고 상관증 환자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간질병 환자입니다. 이 간질병 환자라고 이야기 되어있어요. 우리가 지금 생각하는 일반 간질이 아니고 삼관증이라 해가지고 세 종류로 분리된 간질이 있습니다. 놀라운 사실은 현대강에서도 간질을 세수로 분리하고 있지 않습니다. 전두엽 간질 환자 측두엽 간질 환자 후두엽 간질 환자 크게 세 종류로 분류해서 과학이 중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주행학에서는 이미 1300년 전 이전 문헌에 삼관증 환자로서의 사람을 규명하고 있어요. 그런데 주행학에서는 이미 1400년 전 이전 문헌에 삼관증 환자로서의 사람을 규명하고 있어요. 그런데 주행학에서는 그 세 수로 분류된 성격은 우리가 정상적이든 비정상적이든 우리가 생각하는 것이지. 의학적으로 보면 환자로서 표현되는 모습이라는 것이죠. 전두엽에 속하는 간질 뼈 환자를 주행학에서는 직격성 아까 우리 강사들이 얘기했죠. 삼재로 나눠서 이야기했는데 하늘의 이처와 땅의 기운과 인화, 사람끼리에 어울려 사는 그 큰 지혜의 셋이 있는데 그 중에 한 파트를 직격이라 하고 한 파트를 정격, 한 파트를 인격이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이렇게 돌진성이 있고 이렇게 황적이고 이 타러적으로 나타내는 어떤 성격을 발휘하는 사람들 이것을 직격 환자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또 한편으로는 아주 나태하고 게으르고 동작이 느리고 무슨 내세에 일을 할지 타의적, 남의 힘을 빌리러 들고 비위생적이고 이러한 부분에 속하는 사람을 직격적, 아주 청격적 간질 뼈 환자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 한 파트는 간교하고 거짓말 잘하고 남을 잘 속이고 아주 그런데 능합니다. 이런 사람을 인격적 간질 환자로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무엇일지가 이야기하고자 하는가 하면은 이 세 파트가 전부 무엇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씀씀이 여기서 각 사람이 가지고 있는 마음을 표현하는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이 여러 가지 성격을 표현한 것입니다. 이 여러 가지 성격을 표현한 것입니다. 무엇을 말하는지? 우리의 마음이 마음이 행동으로 표현한 것입니다. 마음이 행동으로 표현한 것을 세 파트로 나누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발병시원자라, 병의 시조다, 병의 최초음이다 이렇게 얘기해서 병이 제일 처음으로 시작된 것은 우리 마음이 세수로 분리돼서 표현된 것으로 이야기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본래적인 것은 우리가 하나적인, 아주 중심적인, 공간과 같은 평화로운 마음 하나만 가지고 있으면 되는데 우리 인간은 그것을 세수로 분리해서 생각하고 있습니다. 인간이 무엇인가를 이렇게 분별함으로써 인간의 한계 기준에다 잡아놓고 있는 것이죠. 그렇지만 인간은 내가 가진 내 인간이라는 내 한계 기준에서 살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내 한계라는 것은 이 가식권 안에, 한계권 안에 있습니다. 그 한계권 안에 능력으로는 도저히 우리가 살아갈 수가 없는 것이죠. 무엇을 위해서 내가 이렇게 생존하느냐 이것으로부터 시작돼서 동양마가 시작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금까지 이야기를 쭉 들었는데 우리가 이 한의학을 공부하면서 보면은 여러가지의 용어가 있죠. 뭐 기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또 뭐 경락이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뭐 아까도 얘기했지만 기경이라는 게 있습니다. 보살이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유주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혈법이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뭐 이런 여러가지의 이 외에도 소식까지의 용어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 용어 중에서 한 용어 파트씩을 가지고 그 용어를 설명하기 위한 기초적 얘기를 한 사람씩 나와서 한 것입니다. 그 외의 것은 지금 다 발췌해서 얘기하려면은 당대한 시간이 필요하겠죠. And if we want to try to explain each words in a deeper term, then it will take forever. 무엇을 해야 되는 것인가 하는 것을 간단하게 기초적인 것을 설명하고자 합니다. 이 공간하고 이야기를 많이 했습니다. 우리 인간이 존재해서 살아갈 수 있는 상호, 나하고 관계가 되어있는 공간을 이야기한 것이죠. 그 공간은 나를 이렇게 풍요롭게 하고 이렇게 살아 움직이는 생명체로서 존재해 주는 원초적 역할을 하는 기능권이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And we've been talking about that source of life that makes us move, that keeps us warm, actually comes from our surrounding. 그런데 이런 시스템, 이런 관계 속에서 사람은 존재하고 살아가야 되는데, 우리 왜 이렇게 아픔이 있을까? And you know, we're supposed to live a harmonious life with the surrounding environment, but surprisingly we have all these pain and symptoms. 그래서 이 아픔의 모습 하나만을 놓고 우리 이야기하자. And at this time, let's just look at those symptoms or illnesses and let's talk about it. 이 동양학에, 지금 현존하는 동양학에 큰 오해된 부분이 있습니다. You know, there is, in our medicine, in eastern medicine, there is some part that has been adultery. 우리 주행학을 이렇게 공개하면서 밝혀져 나가고 있는 것입니다. And today, as we talk about 주행, I hope you guys will discover that area. 여러분들은 음량, 음량, 음량오행에 대해서 공부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Many of you guys are learning about yin and yang or five-phase theory. 그리고 한의학의 기본 원리가 무엇이냐고 물어보면, 음량 이원론입니다. And many of you guys, if I ask what's the principle of an eastern medicine, many of you might say yin and yang theory. 내 말이 틀렸습니까? Am I wrong? 한의학의 원리가 음량론으로 되어 있죠. Right now, currently the eastern medicine, the principle is known as the yin and yang. 거기에 오행론이 결부되죠. And also five-phase theory is included as well. 그래가지고 각자의 지식 관계에 따라서 무슨 치료법이 수없이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And depending on the scholar or the researchers, there are multiple understanding of this act. 근데 그 쏟아져 나온 그 법리를 쫓아 들어가보면, 원리가 없어요. And if you actually go deeper into these theories, then there is no principle. And what evidence? 무엇을 제시하고자? What are they trying to prove? Because there is no root to these explanations. 이것을 한의학에서 방술이라 해가지고, 이 겉지식, 사람이 자기를 표현해 보자 하는 이 겉지식, 교만한 지식에서 만들어진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In eastern medicine, actually this kind of misunderstanding or misrepresentation of other theories are actually known as being a fake. And if I precisely put it, it might be a lie. And if I precisely put it, it might be a lie. And if I precisely put it, it might be a lie. So in Neijing, there is actually a section where they talk about being misdiagnosed and being mistreated. by the doctor, which is actually one of the most dangerous diseases. What is this telling you guys? What is this saying? If the doctor who is treating a patient doesn't have an actual foundation or fundamental principle to back up his treatment or her treatment, then this is one of the most scariest things we are doing in our professions. the patient might feel better, right after treatment. 자, 그런데, 응량론 얘기에서 갑자기 제가 지금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은대는 원리라는 것은 하나적 관계만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전체를 하나로 묶은 원리에서부터 해결해 받을 수 있는 근거적 소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원리를 둘로 쪼개가지고 이월론 따가지고 한양에 지금 이렇게 나와있지 않습니까? 수많은 책이 이렇게 나와있습니다. 그런데, 우선, 지금 우리는 이것을 윈앤양으로 나누고 있습니다. 그리고, 많은 우리의 원리가 어떻게 두 개가 될 수 있습니다. 원리는 하나에 대해서는, 은량이 틀리되는 이야기는 아니에요. 은량이라는 이름으로 그걸 원리라고, 세상 사람이 잘 못 알아들으니까, 못 알아 듣고서 배운 사람이 선생돼서, 원리가 두 개라고 가르쳐주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것은 우리에게는 우리에게는, 흔한이 아니라, 우리에게는 우리에게는, 하지만, 이 시스템에 있는 것입니다. 원리는 하나죠. 하나라고 이야기할 수도 없는 하나예요. 통용적인 것이. 그것으로부터 모든 것이 발언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는 의미는 뭐냐? 능적 성질을 가지고 있다. 우리 눈에 보이지도 않고, 만져지지도 않고, 어떻게 이렇게 육적으로는 그걸 감지해낼 수가 없지만은, we can't really physically feel it. 분명히 존재하면서. or perceive it, but it exists. 실제적으로 나한테 상관되는 이런 문질적인 것보다도 더 확실하게 나를 상관하고 있는 존재들. And it's actually more real than when we touch something. 이것을 우리는 공간 공간하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이 공간의 성질을 크게 세 단계로 분류해서 이야기한 것이, 천지인, 삼재라 이 말이에요. 이 공간도 이게 공간이 하나가 아니라는 것이죠. 이 공간을 세수로 분류해서 봤어요. We looked at it with three divisions. 이걸 옛날부터 지금까지 삼재의 사상이라 이렇게, 셋이 있는, 셋으로 분류할 수 있는 하나적 큰 통념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And in the ancient time, it's been passed down as three divisional perspective. 그 세계에 보이지 않는 성질은 사람이라는 것을 구성해서 사람한테 들어와서 표현이 돼요. But surprisingly, that invisible component that has three different characteristics is actually directly implied to human physiology. And in Eastern medicine, it's explained that it is divided into three tracks of meridians that flows through our body to maintain and sustain our lives. 이 공간들은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안 수 없는 이 자체가 세세의 이치로, 세세의 성질로 구성화되어 있다는 것이죠. So the surrounding that is invisible to us is actually divided into three and it's directly implied to our lives. 그래서 원리라는 것은 So principle Chinese spell, 중국어로 써서 미안합니다. So I'm going to write Chinese. So that's one principle, one origin. Three principles. Three principles. 원리로는 하나고 There's only one origin. 그래서 이 원이죠. 그리고 이 하나의 원리라서 세세의 이치가 나온다. And from that one origin, 세세의 이치가 나온다. 세세의 이치가 나온다. 그래서 이자, 이자를 빼가지고 원리. And in Chinese, if you take out just the two and the fourth word, then that becomes principle. 원리라는 말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This is how we understand in Eastern medicine. 그래서 원리로는 세부적으로 이야기하면 일원, 삼리. So if we divide the term principle, it correlates with one origin and three principles. 우리가 보편적으로 이야기할 때 원리라는 것은 이 일원과 세세의 이치를 합해서 원리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So general understanding, the principle is really has that meaning of one origin and three principles. 이 일원을 인간이 느껴가지고 인간의 한계로 규정 지은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So actually human, we have actually felt and understood the origin and expressed it in three different ways. 음량도 마찬가지예요. And yin and yang is like that too. 태극, 생, 뭐라고 되어있어요? 음량한다고 이렇게 되어있죠? 여러분들 음량을 배울 때. 하나의 극정을 이룰 수 있는 것이 두 개의 성질로 나눠진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 또 두 개로 갈려진 그 음량을 하나는 원음 진양이라. 원음은 다시 태음과 소양으로 갈리고 진양은 또 태양과 소양으로 갈린다. So this yin and yang that has been divided from the origin is expressed as true yin and true yang. 그래서 처음에 둘로 갈렸을 때 그 큰 음량이고. So we divide the one into big two section which is yin and yang. 그 음량으로 비춰서 세상을 전부 푼 것을 사상이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And then through that perspective when we look at the world that that's when we say the four constitution. And we divide that to 태음, 소양, 태양, and sol. 뭐 그 이름 따서 막 무슨 뭐 체질 치료니 무슨 치료니 여러가지 이름들 붙여서 지금 막 나오고 있잖아요. But right now currently a lot of people use this idea to divide the person to four different constitution to treat people. 그런데 그것은 이치에요. 이치. 원리가 아니라 이 말이에요. It's only a rule but not actual principle. 이치란 말이에요. 이치. It's just the natural way of looking at it. So this is actually coming from when a human with their limited mind have been differentiated into different categories. But one origin, it cannot be understood with human knowledge. We can't even understand what it is. We can't even understand what it is. So in Eastern medicine, it gives us the tool to understand that invisible component. So it is important that we shift our paradigm from the ones that we were, you know, we used to understand within our knowledge and limitation. But if you look at the other side of it, that will give us the guidance to understand the invisible part of it. So we actually have these forefathers who realized that, who reached that level of understanding the invisible component and that has been passed down to us. So before we could understand the invisible component, we actually have to understand what humans are, how we function in that realm. So first of all, we have to acknowledge that it is not us that is really the source of life, but it is actually the surroundings that dictates our lives. So after, from that invisible component, after we have been formed, then we have this physical body. So within that context, within our physical limitation, that's how yin and yang is used. That's how five-phase theory is used. That's how five-phase theory is used. You know, earth, wood, water, 또, 이 질적인 것. 이런 것은 전부 우리가 대충적 관계로 분류해서 인간의 상식으로 해결해 볼 수 있는, 눈으로 볼 수 있는, 그런 한계 내에 속해진다, 이 말이에요. So yin and yang and five-phase theories are very, a way to differentiate within our limitation and within our visible range. range. 그래서 그 기능이, 이 기능이, 천태만상을 이룬, 인간을 조성한 기능이, 이런 존재화시킨 하나의 물질계를 형성함으로써, 물질계가 형성된 그 모습이 음량이지, 이걸 형성한 이 관계는, 이 관계는 기능이라 이 말이에요. So it is actually the invisible component, which is the vertical axis, almost like, to explain it to you guys. That is what's dictating, maintaining our lives. And it's, that has created us. And within that context, when we look at it, then the yin and yang is applied to express what we visually see. 이 기능적인 것은 그래서 상하적 관계라고 합니다. So this invisible function is expressed in a vertical relationship, whatever it is. We can't really identify, or see, or perceive the rules. We can't really identify, or see, or perceive the rules. We can't really identify, or see, or perceive the rules. But within a precise laws and regulations, we have been made. 나도 모르는 사이에 그 룰을 쫓아서 우리가 존재해 돼가고 있어요. 그것에 의해서 만들어진 나, 이 기질적인 것, 이 기질적인 것은 그것을 따를 수밖에 없는데. 기질적인 것이 그것을 추정하고 따라가는 모습이 음량적인 것이라요. 그래서 음량은 이 기질적인 것을 논하는데 이것을 우리가 기능학이라 하면 한약을 하면서 음량을 갖다가 이 원론의 원리를 세워놓고 기능학을 공부한다고 하면은 까꾸로 보는 거 아니에요. 어느 때인가 부터 동양의학을 하는 사람들이 반대한 공부를, 어느 정도 보다도 상당량의 공부를 하고, 마지막에 가서 해결받지 못하는 고민 속에 빠져드는 그 고민을 많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you know, many of them who study eastern medicine, they would go deeper into studying this medicine, they at the end, they reach this emptiness that they can describe. 맞지 않는 공부를 그저 했기 때문에 이 삼각형에다, 이 원형을 들어가라는 것이 바르집니까? so it's almost like you're trying to put a circular shape, wooden piece into a triangle shape box. 그래서 이 음량학은 우리가 똑바로 다시 수정해서 공부해서 알아야 될 부분에 속하는 것입니다. 그 음량적인 이런 사물관, 물질관을 만들어 그 원초적인 것을 무엇이라고 동양학에서 이야기하고 있는가. 그것은 태을 관계라 이렇게 삼제 사상이 옛날에 음량 사상이 나오기 전에 동량에 태을 사상이 있었어요 그 태을 사상에 의해서 삼제론이 나왔어요 이 삼제론이 나와서 있었던 시대가 지나면서 이제 샤만 시대가 옵니다 지구의 북방부를 지금 다 시베리아권 러시아 남산으로 가로질려는 이 권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샤만의 시대가 형성했네요 그래서 이 샤만이 음량론을 갖다가 주차하는 그래서 이 샤만 사상이 권창할 때 이 황제대경은 석실비롱이라 해가지고 많이 감춰져 있었어요 황제대경에 원쳐준 것도 이론삼리죠 원리론에 의해서 귀한 하나의 의리라든지 상을 기록한 것을 옛날에 상향룡자든 모든 상향룡을 많이 그걸 갖다 마아서 집대상에 쌓아놓았던 것이에요 황제대경에 의해서 하나의 의미와 삼제론을 정리해야 되겠다는 말이에요 어느 시대에 와서 이것을 정리해야 되겠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이 시각의 석실비롱이라 삼십리가 넘는 돌구석 속에 쌓고 쌓아놓았던 그 비전을 전부 꺼내내서 학자들을 모아서 이것을 정리해라 해가지고 정리한 게 지금의 황제대경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누가 정리했겠어요 이 학문이 샤만의 시대로 들어온 시대에 와서 이걸 정리를 했단 말이에요 그 속에 있는 모든 의리는 샤만의 시대 이전 원리적 사고 공간과 타로내가 수수하면서 원초적 삶을 살던 시대였어요 그런 시대적 사고 방식으로 이렇게 형성화되어 있는, 즉 이론 심리적 사고 형식으로 형성화되어 있던 것을 샤만의 시대의 학자들이 정리를 했단 말이에요 샤만 학설의 근거는, 근거는 음량학이에요 기능학인, 이론 삼리론에 해당되는 기능학이, 음량오행에 속하는, 음량이란 기질적 학문적 사고로다가 기능학을 갖다 바라보고 풀어보고 정리하겠다고 해가지고 정리했다 이 말이에요 자, 그러니 기능, 이 무한한 기능을 이 조그만 소립자적인 기술적 사고 방식으로 정리하겠다고 보고 제대로 풀어줬겠어요? 그래서 대학자들은 이런 이치를 알고 황제 내경에 있는 소용호와 수로와 모든 것을 그게 정리되기 이전 시대에 이런 삼리론적 사고 방식으로 이끌어 올려서 고민하고 풀고 이러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어린 학생들, 우리 아버지의 학생들은 이 말을 보고 읽을 때, 그들은 정말 의미의 의미와 의미의 의미와 의미의 의미와 의미의 의미와 의미의 의미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내경을 지금 한약이 세계적으로 표정하는 게 황제 내경을 중심으로 하고 있어요 지금 현재, 세상에 황제 내경은 우리의 의미의 의미와 의미의 의미와 의미의 의미가 있습니다 성계 내경을 공부하는 과정을 우리가 파악합니다 그래서, 많은 여러분이 아마 황제 내경을 읽을 때, 그런데, 이 읽을 때, 이 얘기는 어떻게 말하는지, 어떻게 말하는지, 어떻게 말하는지, 어떻게 말하는지? 결론이 있습니까? 기초가 있습니까? 그런데, 그 공부를 하려면, 그 방대한 시간에 참고 문원부터 소작부터 엄청난 시간을 소비해야 됩니다 그러나, 대학 6년, 인천, 인턴, 레지드 등과정 10년 공부하고 의문에 들어와서 세상에 나왔을 때, 그 한 사람 한 사람들의 공통된 생각과 아픔이 있어요 그래서, 의미의 의미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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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미의 의미가 있습니다 내가 이제, 라이센스를 받아 의사는 됐는데, 이제 환자를 봐야 되겠다는 생각, 아픔을 치뤄야 되겠다는 생각 기준에 내가 딱 섰을 때, 압이 캠캠한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내 입원을 받았고, 학생을 다 끝났고, 사고가 시작하고, 지금 제가 환자를 받을 때, 아픔을 치료가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갑자기, 그대가 지금 나의 의미가 다 Truths, 십 년의 세월에 들어가기로 했습니다 뭔가가 있겠지 하고, 후성세월을 보낸 그 십 년의 세월이, 고민과 좌절에 들어가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때, 그 때, 모든 평가에서, 모든 기업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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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든 기업이 다가기 때문입니다 열의 아홉이, 백의 아그나흑 명이, 9명이요 마음을 갖고 먹고는 살아야지 하는 나의 삶이 있으니까 의료로 살아야 되겠지 하는 이 양심 이상도 이하도 아닌 상태에 지금 그렇다면 우리 동양의학이 과역하는 학문인가 그 육화가 있었어요 우리 주행학도 그 육화 중에 한 판 그 일곱 개가 거의 다 소멸될 뻔했어요 어떤 인연 속에 긴 얘기가 필요하기 때문에 자세한 얘기를 할 필요가 없지만 그 주행학을 해득하고 마지막 육화의 명령을 지은 사람이 나인다 난 이걸 절대 갖고 있지 않겠다 우리 동양의학을 한 사람들이 지금 모독적인 상태에 빠져있다 이 학문을 세상에 한번 공개하자 이 새롭게 이것을 공개함으로써 이 아픔에 있는 사람들 앞에 빛이 비워보자 그 정신을 가지고 지금 오늘부터 약 40여 년은 채 안됐지만 하여튼 40여 년 전부터 이것을 정리하고 사지고 하던 과정에 지금까지 온 것입니다 지금부터 7년 전에 제가 훨씬 이전에 미국을 들어왔는데 7년 전에 한국에 나갔었어요 그래서 한국에는 한양이 많이 발달되어 있습니다 이곳에서 내가 이걸 공개하겠다 하니까 많은 사람들이 몰려 들어왔어요 지금까지 6, 7년 됐는데 7년 동안에 주행학을 배우겠다고 해서 기초학을 배운 사람이 지금 800여 명이 됩니다 그 중에는 PhD 과정의 50% 이상이에요 대학교 교수들이 한 20, 30% 7, 8년 이상의 임상 경력을 가지고 있는 한의사들로서 7, 800여 명이 됩니다 이 사람들이 처음에는 의문을 가지고 이 주행학에 들어왔어요 근데 어느 학술단체든지 들어가면 누락되는 사람이 있는 법입니다 이 기초과정 3개월 내지 6개월을 가르치는 동안에 한명도 누락됨이 없이 모두가 이 과정들을 통과했어요 이 공부 끝에 나와서 이 사람들이 발표를 할 때 전부 눈물을 흘리고 가슴을 치고 희열의 미소를 듣습니다 서양의학이든 동양의학이든 나는 의학이 이런 것인 줄 알았는데 한계가 그 정도에 있었던 것이 아니었구나 내가 순진할 때 품었던 그 마음 의학을 해서 세상에 어떻게 봉사하겠다 하든 그 순진했을 때 그 마음 그것이 천배만배 부풀려진 그런 정신을 갖고 있는 것이 의학이로구나 여기 나와서 지금 발표한 우리 주행학자들 우리 주행학을 또 공부한 제자들입니다 이들이 이 기초과정의 공부 정도를 마치고 나서 전부가 감격으로 이 한 번을 받지 않은 사람이 없어요 여기 나와서 여러분들한테 소감을 발표하려면 똑같은 이야기를 할 거예요 주행학을 알므로써 나는 이제 의사가 된다 정직한 의사가 됐다 어떤 환자든지 일단 내가 만져보길 원한다 그런 자신을 갖춘 그런 사람으로서 바뀌는 것입니다 놀랍게도 이런 과정까지 오는 과정에 그 공부의 수준 내막으로 들어가면 어려운 게 없어요 원리를 바라보고 우리가 유익한 것을 얻고자 하는 이 공부 과정을 들어가보면 어려움은 공부가 아니에요 단계적으로 아주 쉽게 배워나갈 수가 있어요 그 단계적인 첫 수순으로 우선 백문이 불여일 게 아니라 자꾸 중국만 써서 미안하지만 백가지 묻고 대화하는 것보다도 그 대화 속에 나오는 실제적인 것이 행동으로 나타나야 그것이 으뜸입니다 그런 병을 어떻게 보고 어떻게 치료를 하느냐 기초적인 첫 수순을 이야기하겠습니다 자, 내가 지금 이렇게 팔을 벌리고 섰습니다 몸과 이 사람이 좌우가 있고 상하가 있고 표리가 있습니다 자, 그런 모습이 이렇게 바르게 보인다는 것은 어떤 중심을 기점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에게는 어디에 중심이 있습니다 이 기질적인 중심입니다 기질이라는 것은 이 몸 동안이 망쳐지는 이 물체를 이야기합니다 나를 드는 이 물체적 중심이 있죠 또 하나의 중심이 있어요 이건 기질은 눈에 보이죠 만져지죠 하는 한계 기준에 있죠 그런데 나한테 무슨 중심이 또 있을까 여러분 지금 몸 동안에만 있고 생명력이라고 하는 이런 사고의식은 하나도 없습니까 우리 몸에서 이 감정과 사고와 이 능적인 면을 갖다 쥐에 빼내면 뭐예요 그럼 뭐라고 그러더라 아는 사람 손으로 오세요 시체 죽은 자 죽은 자 우리 몸에서 기능이 다 빠져나가면 죽은 자 그런데 이런 육체의 기능이 함께 어울려져서 나라는 이런 움직이는 이렇게 움직이는 이렇게 따뜻한 온도가 있는 이렇게 말랑말랑한 스펀지 같은 이런 아주 하기자기한 이런 모습으로서 나를 화분케 하지 않나 이 말이에요 그래서 나를 생명체라 이렇게 이야기해요 기능은 곧 생명이요 그 생명은 네 기질적인 것에 들어와서 함께 조화를 이루어 버립니다 나라는 존재로다가 조화를 일으켜버려요 그렇죠 그런데 그 조화로 들어온 기능 보이지 않는 그것도 역시 중심이 있어야 됩니다 나한테 들어와서 작용하는 이 기능이 보이지는 않지만 이 육신 안에서 너무 우위로 몰린다든지 알로 몰린다든지 너무 핵청된다든지 축소된다든지 이건 기능이 중심을 잃은 상태예요 그래서 우리 몸에는 두 가지 중심이 있는 거예요 질적인 중심과 능적인 중심 그 질적인, 능적인 중심의 이탈현상에 온 것을 그것을 내인성질환이다 질적인 것의 원인에 대해서 발생한 것을 외인적 중심상이라 이렇게 이야기해요 죄송합니다 physical component that becomes imbalanced is called external cause and the one that invisible component becomes imbalanced is called internal cause 음양자들이 이야기를 하기를 내장에서 발생된 병, 5장에서 발생된 것은 내인이요 육포나 근골피룩기 계통에서 생긴 병은 외인적 증상이다, 외인적 병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but many of you guys understand internal cause is actually related to our organs or our internal self or it's related to our emotional disturbance but it's not actually true 내 손 끝에 어디에 썩어 들어간다 하더라도 이 원인이 내 내장 깊숙한 곳에 있을 수도 있는 것이고 let's say maybe small part of my finger is rotting but really that cause could be from my inside 내 내장 내에 이만한 큰 중만한 암덩어리가 있다 하더라도 그 원인적 소인이 의외도 외부적인 존재에서 있을 수가 있는 것 and even though I might have a tumor size of baseball that cause could be actually coming from exterior 그래서 이 원인적 소인이 되는 그곳 이것을 중심으로 그것을 일으키는 원인 그것이 능적이냐 질적이냐에 따라서 내인과 외인이 갈려지는 것입니다 so we differentiate internal cause or external cause depending on whether the cause is coming from outside or inside of us 근데 그 내인을 일으키고 외인을 일으키는 그 소인 원인이 무엇이길래 무엇이냐 도대체 but then what is actually you know we describe as internal cause or external cause but what is it that causes those two aspects 쉽게 생각하라고 말씀드렸죠 여러분들 you know I said let's think in a simple matter 이 공간이 이 공간적인 이것을 어울려져 있는 모든 기운이 셋이듯이 you know just simply that our surrounding is really divided into big three 이 공간을 형성한 셋으로 우리 인간에게 보여지는 마음이라는 뜻이에요 really we're saying when we say it's divided into three it's the way the mind is divided 그래서 이 셋의 마음으로 보여지는 공간의 상태를 이 경악에서 이 동양각에서 공심이다 공간의 마음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so when we look at the surrounding and when we say it's divided into three really we're talking about the mind of the surrounding that is divided into three 공심이라는 것은 생의 의식 삶의 의식으로 나한테 들어와 나를 이루어요 and so this mind that is in the surrounding is really the one that maintains our lives 그 순간부터를 우리가 경악의 시작으로 보는 거예요 and then understanding this translation is actually the beginning of understanding what meridian is so as this applies to our lives in the meridian in three there's three upper arm meridian's there's three leg meridian's that flows in our body 그 경악은 원래는 하나예요 so really meridian is one 그 하나가 날에는 이 소우주 이쪽에 들어와서 유주 물과 같이 흘러다 불리니까 이 유주의 생김생김을 따라서 흘러가야 되겠죠 but because this has to flow through our bodies our physical body it changes shape according to our body so because it's flowing according to the shape of our body the long meridian makes and then it goes to the large intestine meridian then it goes to stomach then it goes to spleen and in that order it goes on 이렇게 경도가 형성되어 있는 과정을 전부 보니까 열 두 파트로 나눠져요 and then we could and within this order our meridian becomes divided into twelve 이 깊은 곧자기를 갖다가 흘러갈 때가 있고 얕은 뻘과 같은 데를 흘러갈 때가 있고 폭포수와 같이 떨어져 내려가는 데가 있고 감수와 같이 차 벌르는 데가 있고 이렇게 생김생김이 그렇다 이 말이에요 지구 나무 갖다 한 거 so our body shape is different in different areas just like the water when it's falling from waterfall it's different then it's when it's moving across the stream when it's actually expanding to ocean every changes is applied in our body 이게 물은 한 줄기인데 so really this water is one 물이 흘러가는 이 주위 형편에 따라서 물 모양이 달라진다 but depending on the shape of where the water is going through it changes 성질이 달라진다 so you know the character it changes so you know the character it changes you know water is flowing from a very high mountain 이렇게 흘러나다 평양이 내려오면은 흘러 내려올 때와 또 달라져 then it kind of plateaus and it kind of flows gently 그게 어디서 거기에서 밑으로 폭포수 같은 데를 만나면 밑으로 떨어지는 폭포가 될뻔 then it gathers and then it becomes like a fall and it changes again 떨어진 자리에서 그게 차 올라 and then once that fall it fills up and it flows 같은 한 줄기의 물인데 주위의 생김생의 형편에 따라서 성질이 달라지죠 so depending on the surrounding it changes, the shape changes 여기서 이야기하는 건 성질이 달라진다 이거예요 you know what I'm trying to say is it's the character that changes according to the shape 성질이라는 건 성이라는 건 우리 마음과 같은 것이에요 you know the characteristic is actually really related with our mind closely related with our mind 지리라는 건 그 마음의 모양을 이야기해요 and you know the characteristic is really if you expand it then it's the mind and also it's how it's expressed 그래서 그 마음의 모양이야 경남은 결과죠 and that's in that sense our meridian is expression of our mind 마음이 흐르는 거예요 and it is our mind flowing 그 마음이 열두 가지예요 and that mind is divided into twelve 그 열두 개로 저렇게 분리된 그 경심이에요 하나의 원리로 돌면서 분리된 12심사가 서로 잘 조화를 이루어야 돼요 but then really this one big meridian is divided into twelve but it has also move up with the balance of each other 그 조화관계가 깨진 것은 능적인 중심이 흐트러졌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but then when this mind of 12 meridian becomes disrupted then we say that invisible component has been disrupted 그래서 능적인 그 심사에 흐트러지면 꼭 육체에 반영이 된다 but once this 12 meridian becomes disrupted then some aspect of the body will show as an illness 여러분들을 쉽게 여러분들 자신이 자신을 한번 바라보면서 생각하세요 let's use an example easily put it let's look at ourselves right now 내가 또 화가 났어요 I got angry 화가 나는 요인은 눈에 보이지도 않는 거예요 you know that whatever that causes you to get mad might not be visible to our eyes you know that it is you know that it is depending on the level of your emotion you know you're gonna feel this rising feeling 얼굴이 붉어지고 your face will turn red you might have headaches you might have headaches you might have headaches you might have headaches then you get this blurry vision you might become dizzy you might become dizzy it's expressed through your physical and then you know with the same cause it could appear as a totally opposite symptoms 우리 한방에서 기기하함이라 기가 알로 다운됐다 이런 이야기를 하죠 you know in our medicine they are saying you know your chi is descending 어떤 정신적, 마음적 충격을 받았는데 기가 상충을 하지 않고 가라앉는 사람이 있어요 you know some might have this you know cause that causes the chi to rise but on the other hand some people might have chi to descend since the chi is descending what happens to your face passenger's weak and you need to get a Seven Illumines and you get this You know your, your, you know your nation up with its heart You know you have all these symptoms that appear in the lower body you know you have all these symptoms that appear in the lower body the mind that's being ascending or descending you know your 2 generations но after that you know your physiqueexing changes is happening as you know you have all the sensory means 상처에 잡고 있는 기관, 심폐라든지 모든 이런 기능이 전부 막 촉구패든다. 그 심기적 현상이 화로 패진다. 반대로 할로 처졌을 때는. 의기소침이라 의기가 일어나지라. 나하고 나태로워, 콩태로워. 이러한 모든 심리적 현상을 동원하면서 몸의 육체적인 증상이 나타난대. 짧게는 이렇게 이야기하지만 이것은 목의 적은 병으로부터 큰 병까지. 세밀한 어떤 증상을 속에 위반시킵니다. 기질적으로는 현대 과학적으로는 천체를 다 조사했는데도 아무 이상이 없어요. 근데 그 괴로움이 극체에 늘어서 자살까지 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런 병이 있는다면 또 육신적으로 나타나는 증상이 한 두 가지가 아니잖아요. 아마 이 병이 오는 경우가 많을 수 있습니다. 당장 어깨가 쑤시고 속에 암이 생기고 창자가 꼬이고 신경통이 오고 골육 간에, 근골피육 간에, 내장 간에 직접적으로 아픈 고통이 일어난다. 이런, 육체에 어디가 아프면 그 아픈 병을 일으킬 수 있는 육체적 조건의 변형이 보여지는 병이 있는가 하면은, 그런 것이 아무것도 없는데 이렇게 괴로워가지고 자기 생명을 끊고 싶을 정도로 그걸 참아내느니. 이런 그 병들이 많이 있다. 그런데 놀란 사실은 이 모든 병에, 이 능적 한계가 원인이 돼서 능적 한계의 균형을 잃어서 일어나는 병과 기질적 관계의 어떤 불교략 조건에 의해서 균형을 잃어서 발생하는 병을 크게 둘로 분리했는데, 그 균형을 잃는다는 것은 뭐예요? 상하간에, 수평간에, 육신도 상하간에, 수평간에, 표류간에 이게 있잖아요. 그 기준의 중심이 바뀌어야 돼요. 그 다음에 기질적 활동, 기질적 활동을 갖다가 일으켜주는 원인은 기능이라고 했잖아요. 그 기능적인 원인을 갖고 있는 병은 본병, 원 병이라 이렇게 얘기해요. 그 기능적 중심을 잃으면은 그대로 큰 내인적 병의 시작이 되는 것이다. 그래서 조금만 두통 현상이 하나 있다 하더라도, 이 사람이 기질적 원인에 대해서 아픈 것이냐, 기능적 중심이 잘못돼서 아픈 것이냐 분별해 봐야 돼요. 그래서 이 주혈형법에 이 침으로 경락을 다스려서 치료를 하는데, 치료하는 방식이 어떻게 되어 있느냐. 기를 위로 끌어올리느냐. 기를 알로 끌어내리느냐. 기를 사지르다가 잘 순환을 시켜주냐. 크게 이 세 가지 원리, 이 세 가지 작용을 일으키는 침법에 기초화되어 있다. 그래서 음증이다, 양증이다, 속병이냐, 겉병이냐. 속으로부터 겉으로 유인해야 될 것이냐, 겉에서부터 속으로 유인해 들어가야 돼요. 앞에 이야기한 이 세 가지 방법을, 그 두 가지 이 치를 갖다 밝혀가면서, 이 치열하는 법식이 있다. 이 몸에는 이렇게 앞에 칠 경락이 있고, 이 좌우 730군데 이상이 넘는 혈도가 있어요. 그런데 지금 부분적으로 뭐, 어느 부분에만 침을 넣고 그것으로 만병통치처럼 이야기 들어요. 그럼 급소라고 하는 다른 부위에 형성되어 있는 모든 혈도들은 뭔가요? 우리는 치병을 하기 위해서 이 소우주에 형성되어 있는 모든 급소, 그 겉락선상에, 표리관에, 좌우관에, 사하관에, 그 중심적 반응을 나타내 주는 그 혈도를 갖다가 우리가 다룰 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전자와 같이, 전자와 같이, 뭐 상충하든 하환이든 또 어떤 혈법이, 귀를 위로 끌어내든, 밑으로 하암시키든, 사지로 하화시키든, 어떤 치열법을 쓰든 간에, 아주 세밀한 법식이 있다. 그래서 어디서부터 어떻게 치열에 들어가서 어디서 끝내고, 또 발침, 어디서부터 어떻게 침을 뽑아낼지 어느 부위를 갖다가 목적한 대로 만들 수가 있다. 침은 어디가 아프다고 해서 아픈데 끄는 게 침이 아니에요. 신경은 기질적인 거예요. 신경을 건드리는 게 아니에요. 경락이라는 건 신경 이전일 것이에요. 우리 몸에 보이지 않는 기능이 보이지 않는 관도를 형성하면서 순환하는 것을 경락이라고 해요. 보이지 않는 그 기의 관도를 우리가 먼저 봐야 돼요. 그걸 볼 줄 아는 방법을 공부해야 돼요. 그 다음에 그 경도를 통해서 급속 하나하나를 어떻게 다스려야 되느냐 하는 아주 천리적인 그 법식을 갖다가 깨우쳐 알아야 돼요. 그러한 공부와 그러한 의기가 연마된 사람을 의사라고 한다. 그러한 의사의 손길만이 병을 고칠 수가 있어요. 공부의 과정이 어렵다, 깊다, 시간이 얼마나 걸릴까에 걱정을 하지 마요. 내가 의사로서 바로 쓰려면 당장 여러분들이 이 종체성, 동양학의 종체성이 무엇이냐는 이것을 반드시 찾아서 자기가 확신한 다음에, 확신을 가진 다음에 한 단계, 한 단계 기초 수준을 밟아 봐야 돼요. 이 의학이라는 것은 어느 기초 과정, 짧은 기간 안에 배운 것으로 1차 환자를 진단하고 치료할 수 있는, 안심하고 치료할 수 있는 자신이 생겨야 돼요. 그래서 그 기초 과정을 자기가 할 수 있는 한계 내에서 완전하게 환자를 보면서 발전해 가는 것입니다. 그러한 길에 함께하는 사람들은 의자다, 의사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그럼 태열 치열 법에 대해서 실제적인 예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이 공부 과정에 원혈이다, 낙혈이다 이런 것을 배웠습니다. 한 경락마다 원혈이 있고 낙혈이 있습니다. 원혈이라는 것은 그 한 경락에 일어나는 모든 반영되는 현상을 대표하는 그런 혈리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다 알고 계십니다. 그 한 경락마다 원혈이 있습니다. 그 성질이 서로 화합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원혈과 낙혈의 관계를 뭐라고 합니까? 붕후관계, 모자관계, 무슨 문, 여러 관계로 친, 저기, 관계 형성을 맺어서 이야기를 하고 있죠. 어떻든 이 경락마다 형성되어 있는 원혈과 낙혈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이제 기초가 시작이 됩니다. 경락을 바라보고 치열하는 기초가 시작됩니다. 여러분 전면에는 무슨 경락이 흐르고 있습니까? 사경유주라 전면에는 수태은폐경, 수양명대장경, 조경명위경, 족태은폐경까지가 신체 전반으로 흐르고 있습니다. 그 흐르는 과정에 어디를 꼭 거치죠? 수태은폐경에서 나와서 수양명대장경으로 얼루 내려가죠? 머리를 거쳐서 다시 어디로 내려봐요? 최악을 내려가죠. 하루 내려가서 얼루 올라가니까 족태은폐경은 배로 들어오죠. 사경이 이렇게 유주를 하면 이 두부와 복부를 들어와요. 그래서 이 머리를 태양지관이라고 합니다. 의미 없는 아주 밝은 곳. 빛살보다도 더 빛살같아요. 그 살근뿐이 없는 그것으로써 모든 걸 증인하는데 또 태관상이라 해가지고 이 우주, 이 몸등원의 전체 소우주를 총 컨트롤해주는 파트입니다. 그 과정으로 올라와서 거기서부터 최악단 끝으로 내려가죠. 거기서 돌아가서 전부 어디로 들어오냐? 하복부로 해서 중복부로 상복부로 다시 올라오죠. 바다로 들어오죠. 그래서 여기는 음해, 음양의 음해 혹은 복해. 배는 곧 바다다. 한없이 넘고, 끝이 끝이 없이 담길 수 있는 그릇이죠. 왜 이렇게 표현하고 있느냐? 이 공간장의 모든 무한한 기능은 이 태양지관과 같은 이런 갖춤 있는, 이런 습성이 있는 곳이라야 받아들일 수가 있어요. 이 공간과 상관하는 과정에서 나한테 주입되는 모든 공간의 심사는 한도 끝없이 큰 거에요. 그것이 들어와 담겨야 될 바다가 필요한 거에요. 그걸 복해 바다로 들어옵니다. 그래서 이 바다를 거치고 태양지관을 거쳐야 되나? 이 두 곳은 정화지처라 이렇게 이야기해요. 정말 깨끗게 하는 곳이다. 모두 여러분들이 볼 때 바닷물에 모든 게 들어가죠. 골짜기 물, 강의 물, 냄물, 다 무모에 바다로 들어갑니다. 바닷물이 썩는다고 하는 얘기 들으셨습니다. 바다에 들어가면 그것이 전부 염소화되고 다시 정수가 돼서 그것이 증발을 하든 뭐든 한없이 들어오는 것을 정화시켜줘요. 이 태양, 이 공간의 큰 밝음 가운데, 밝음 가운데 어둠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몸에, 우리 몸에 이 머리를 갖다가 상관할 때는 우리 몸에 양관이나 양경이 흐르는 부분이죠. 그 부분에 경락이 흘러갈 때는 머리에서 한번 정화시켜주는 거에요. 이 몸에, 이 몸을 갖다가 상관하는 이 성질의 기질적 음료, 음료가 흘러지는 격료는 복해로 들어오게 되어있다. 그래서 이 바다에서 한번 정화가 되는 거에요. 그래서 능적으로, 질적으로 정화를 해주는 정화기관이 머리와 배라의 말이에요. 오장, 육부는 모든 우리의 질적 기관에서 일어나는 부패성을 갖다가 여기서 정화시켜주는 자에요. 이 태양, 이 머리는 우리 몸의 기능적인 것, 활동적인 것, 생명원적인 것, 모든 이것을 정화시켜주는 자에요. 그래서 이 기질적으로, 기능적으로 어떤 사기에 의해서 침해를 받아서 우리의 중심이 이탈이 됐어요. 어떻게 중심이 이탈 됐느냐에 따라서 그 병의 모양이 나타나는 거에요. 그, 뭐, 뭐 나타난 모양을 보고 먼저 그 사람의 상하성 관계를 보여요. 그 사람의 성격이 상충성이냐, 함성이냐. 기질적 좌우 균형성이냐. 그걸 따서 침이 상하 관계로, 좌우 관계로 그것을 맞춰주는, 그 기의 조절을 해주는, 이런 방식으로 전개되어 들어가는 기초혈법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막상 철법을 갖다 이야기하려면, 많은 시간이 걸려요. 그래서, 대충 태울적 관계, 상하적 관계라고도 이렇게 이야기하죠. 자, 사람을 상하를 이렇게 나눴습니다. 이 기가 상으로 상충됐다면, 그래가도 이 사람의 증상이 우위로 나타나는 상태입니다. 쉽게 말해서, 이 상으로, 하늘로 유인해주면 됩니다. 아주 쉽죠. 아주 쉽죠. 자인 경기라는 이야기가 있어요. 자극에도 두 가지야. 심리적인 자극이 있고, 기질적인 자극이 있어요. 내가 여기 갖다 때리면, 여기 기질적인 자극이죠. 아프죠. 여기 내가 침을 놓고, 지금 여기가 딱 없죠. 침이 근처를 일으키고 있으면, 내 마음이 별로 다 쏠려야죠. 모두 신경이 집결해야 해요. 이게, 이 자아의 경기, 경기라는 것은 마음, 공심문과 똑같은 내 마음의 이야기예요. 사람한테 아무것도 손도 대지 않고, 그 사람을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어요. 화도 나면 할 수 있고, 웃길 수도 있고, 코미디언들이 잘 웃기잖아요. 뭐 의사고 코미디언들이 틀리는 건 아니지만, 어떻든 이 기능적인 한계를 갖다가, 상하로, 좌우로, 표리관계를 이동시킬 수가 있어요. 그러한 마음에 유통하고 있는 과정을 경기라 이렇게 얘기해요. 우리의 이야기에는 기다. 경기, 경기. 그런데 그걸 경기라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래서 아까 말했듯이, 전면을 흘르는 이 길은 사경을 지경이라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 다음에 사경을 다 웃는다면, 뒤로 가죠. 뒤로 가서 얼룩으로 가요. 이 경우로 들어가고, 수소음, 신경으로 가요. 수태양, 소장 경우로, 수태양, 방광 경우로, 족소음, 신경으로서 뒤로 가요. 이 경우로 가요. 이 경우로 가요. 그 부분은 천경이라고 이렇게 해요. 그 다음은 앞과 뒤로, 사경을 흐른 다음에 다시, 출을 흐르는 경우 중간을 흐른다구요. 그 다음에 앞과 뒤로, 그 다음과 뒤로, 그 다음은 이 중간은 신경으로. 그 다음은 PC미디언들이, 수소양, 산자우 경우로. 그 다음은 산자우 경우로. 그 다음에 족고는 강경. 이렇게 경락이 흐르지 않아요? 근데 전경 흐르는 경락을 한번 봐봐요. 수 태음 폐경이 있으면 아래 족태음이 있어요? 없어요? 그 수 양명이 있으면 족양명이 있습니까? 또 천경으로 가보세요. 수 소음이 있으면 또 아래 천경에 족소음이 있어요. If there is 샤워 and meridian in the upper body, then also you have it in the lower body, too. 또 수 태양경이 있으면 족태양, 텅강경이 있어요. Same thing as 타이앵과 meridian. 그 십이 경락의 상와 자우 관계를 보면은 우에도 태음이 있고, 밑에도 태음이 있어요. 우에도 소양이 있고, 밑에 소양이 있어요. upper body and lower body. 그럼 앞에 장기 이름은 어떻든 간에, 이 경락은 하나적 관계를 이루고 있어요. So, regardless of the organ names that's applied in each meridian, you know, it's a one meridian that's flowing up and down. 이거는 사실인데, 우리는 하나의 비밀처럼 알아왔어요. You know, this is the truth, but we kept it as a secret. 그래서 전면적인, 가만히 보면은 그래서 세 파트로 나타나죠. 전면, 후면, 중심, 측면 이렇게 나타나는데. So, again, you can see our body is divided into three, front, back, and middle. But then, when we diagnose a patient, we relate, is this person having disease that's related to the front of their body, is it related to the back, or is it in the middle? 그 중에 셋 중에서 두 파트가 될 수가 있어요. And out of the three, maybe one is affected, or it could be two that's affected. 어떻든 그런 증상을 갖다가 우리가 세 파트 중에 한 파트, 혹은 두 파트의 병이 있느냐, 그걸 분별해 보는 것은 그렇게 어렵지가 않아요. So, if we're to choose out of the three, if one or two is affected, it shouldn't be that hard. If you've been studying the meridian and understand the flow, then it should be easy to observe it. 아, 이 사람은 전명성 지경파트를, 후면성 청경파트에 더 병이 있구나. 인경성이 약간 상부 돼 있구나. 이런 걸 볼 수가 있어요. So, you'll be able to see that, oh, it's the front side of the meridian that's been affected, or it's the back side of the meridian, or it's actually the middle. 그러면은, 우에, 우에, 만약에 태음경증으로서 이렇게 증상이 나타났다면, 아래 태음야를 생각합니다. So, let's say you decided that if this person has a 태음, lung meridian that's been affected, then you could think about the lower 태음. 그래서 지경으로서 병이, 이렇게 상충성 병이 태음경류를 타고 올라갔다면, 아래 태음경류를 자격 줘야 된다. So, if you actually see excess symptoms on the upper part of the lung meridian, then you could always think about the lower part of the spleen. So, let's say, so you're going to use the spleen meridian to bring all the chi down from the lung meridian, but can you use any spleen meridian point to bring down the chi? So, there is actually a method to come up with a protocol to bring the chi from upper area to lower body, and we call that acupuncture prescription. So, there is a saying that in the upper disease, we use the lower body points, and the lower body, we use the upper body points, and the lower body, we use the upper body points. And there is a saying, if it's an internal disease, then we use the external points, and then if it's an external disease, then we use the internal points. So, that's the word that comes out, but then they tell you about these different ways to approach it, but how do you actually, what's the method behind it? So, that's the method to bring the chi from the tail. So, tail acupuncture prescription was not made by man, but purely looking at the flow of meridian and understanding the mechanism behind it, and coming up with this protocol to move the chi. So, that's why when you enroll to learn choiang, the first course that's going to be taught is about tail. So, we say tail is actually the introduction to understanding choiang, and that's why it's so important to know. So, tail is a word, a description, or an expression of invisible component, how it moves. So, it's actually this vertical relationship that was established first that allowed us to understand yin and yang. So, by understanding this, then you realize that you have been looking at only the physical component, which is yin and yang, but now you understand there is a vertical relationship. You know, I'm really sorry because I would love to talk about it for detail, but it takes longer time about really describing the treatment principles. So, I came up with a solution. We have a massage table here. We have a massage table here. So, we're going to use our knowledge that we learned today to treat someone, some of you. You know, there are so many people with headaches. You know, and as you know, many of them go to the doctor and get prescription. But then when people have a headache, do they have to get a doctor's prescription? But then when you have a headache, and if you go to, you know, a pharmacist, they will just give it to you. But then let's say, it's not a headache, but it's some other pain, and if you go to a store and you want it, a Tylenol, they would ask you to get it in these prescription. But then if you have a headache, they'll give it to you. I don't know if that makes sense to you. Okay. How about people with cramps that's related to their period? That's how about people with cramps that's related to their period? That's how about people with cramps that's related to their period? That's how about people with cramps that's related to their period? That's how about people with cramps that's related to their period? That's how about people with cramps that's related to their period? That's how about people with cramps that's related to their period? That's how about people with cramps that's related to their period? That's how about people with cramps that's related to their period? 여자의 생리통은 참 생명원의 이 세상적 기질적 생명체를 형성하고 일어나가는 아주 처음이 시작되는 자리에요. 이 동양 철학적 사상적으로 보면 이 병만은 우리의 생명을 파악하기 위해서 들어온 거에요. 이 생명원 쪽 이 태원상과 생명을 인퇴시킬 수 있는 이 자리만 공격하면은 공격하면은 지가 승리할 수가 있어요. 이게 병의 성격이에요. 기초적 병이 공격하는 거에요. 그래서 우리가 두통이 있다 여성과 생리통이 있다 생리적 관계 증상 이 두 가지 증상은 심각한 거에요. 그래서 우리가 잘 이겨가면서 견뎌가니까 그렇지 이 머리 아픈 머리가 쉽게 해결될 문제가 아닙니다. 그래서 어떠한 병이든 그걸 상대로 싸워 이길 수 있는 게 뭡니까? 치법이죠. 그것을 여러분들에게 지금 증거 지켜봐 주기입니다. 그래서 기술적으로 안이 들었다든지 뭐가 되었다든지 여러 가지 총통은 된 장기간에 어떤 치료를 올려오겠지만 이 두통이나 생리통 이런 건 어떤 원인적 소용이 없이 아파요. 어떠한 극렬한 두통 환자일지라도 속에 이 문제 어떤 소용이 없다면은 여기 나와서 아마 치료받은 것과 동시에 두통이 없어져요. 그렇게 완전한 치료가 되려면 2회 내지 한 사명만 받으면 없어져요. 생리통도 그래요. 여기서 대굴대굴 구르면서 아픈 사람도 와서 침꼬림과 동시에 없어져요. 이 침이 진통제입니까? 내가 여러분들한테 이야기한 것은 아주 기초적 이론으로 이야기한 것입니다. 기초적 혈법으로 이 자리에서 증거해 보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간단한 방법을 사용하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how effective our treatment is.